사운드 들어? 응 아 미안 윙크 어?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잘만들면 어때? 아아 보나 응, 깨박아 우리 GT형님이 15킬 치킨씩 각박만두개 주신대 각박만두개라고? 왔어? 하이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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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 만두개 먹으려고 고수인 날 찾아왔구만 삼콩이 15킬 치킨하면 되거든 오케이 좋아 아 누나 나니까 마음부터 편안해진다 심신이 안정이 돼 15킬, 15킬은 듀오에서 할만하지 않나? 가볼까? 어 가보자 할만해 진짜 누나 그러니까 나 8킬 너 7킬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10킬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킬 해 치킨 먹으면 끝나 은하 어디로 가? 페카도 뜨집? 어 가면 볼게 난 둘도 상관없긴 해 요새 난 뜨집을 가 답정너구나 요새 내가 천상계 킬 내기에서 캐리어 한 사람이야 오케이 일단은 가보자고 요새 요새 내가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은하 무슨 소문? 어? 무슨 소문이? 아 나 여기까지는 안 났어 뭔데 나도 소문 좀 네 입으로 알려주면 안 될까? 뭔데? 아 내 입으로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아 미치 이 뭔 개소리야? 내가 요새 정점이야 정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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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점이 아니라 종점이래 정점이 아니라 종점이래 파이카 먹었는데 나 왼쪽에 바지 여기 무서워졌다 오케이 하나 더 볼게 같이 가자 잠깐만 나도 나이스 굿 지붕 타볼게 저기 잠깐만 찢어 건너패 어 찢어줄게 건너패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건너패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건너패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나 한번 나한테 안 보였어 연막이라서 담벼락 연막 쪽에 있어 연막 쪽 살리면서 여기서 보면 돼 응 사운드 들어 아 미안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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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왼각이 좀 잘 못 써가지고 아 그래 우지가 대탄이 없네 아 깝이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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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자 대박 ureau 파이디 pride 아이디 수루 KI 아이디 하나랑 굿 지붕도 있어 지붕도 있어 거의 두명이었어 지붕도 있어. 거기 두 명이었어. 이거 지붕 지붕이 비슷한데? 누나 몇 킬 했지? 넌? 나 지금 4킬. 그럼 1킬에 10킬 남았다. 나이스 나이스. 킬은 되겠다. 아 누구와. 그래. 안 되겠다. 야 잠깐만 미안. 얘네 겁나 잘 써. 야 우리 그럼 밖에 나가는 거 아니야? 잠겼지? 아아아아아아악. 어? 누나 피트. 어? 아 ㅅㄲ뒀다 ㅅㄲ뒀다. 아 아 이거. 여기 바로바로 밑에 있었나. 아아악. 와 완전 아파부터 한 명은 어딨어 그러면? 뮤디콜 태양이. 깨비. 깨비. 집중하자 이 막포기 껴봅시다. 야 쟤 왜 이렇게 빨라. 어우 존나 많다 다섯 팀? 야 너 너무 많은 팀? 난 빠르거든 일단. 1층에서 2층 지킬게 해서. 나도 1층들 같이 들어갈게. 야 엄청 많아? 있다 있다 있다. 과락벌치고 얘는. 우리 빨라. 어 지붕 잤다. 지붕 조심해. 우리 1층에 있는 거 같아. 왔다 1층에 계단이 있어. 지붕에도 있어. 계단 조심해. 우리 지붕 머리 위에 있고.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 조심해. 그래도 기부는 중. 하나 처럼 잡고 당첨에 미치고. 올해의 수납이. 나이스. 오우 이게 ! 픽! 픽! 더! 나이스. 옹 이게 P. 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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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고 담뼈락에. 샤고 오른쪽 담뼈락에. 샤고 오른쪽 담뼈락에. DBS 대기하냐. 여기 지붕에 있다네. 지붕에 있어 2번 라인. 레드존에 나가는 게 더 안전한가? 나갈까? 와 나이스! 뭐야! 2번 붙이려고 한다 지금. 나이스. 붙을게? 오른쪽으로 붙어. 붙지마. DBS랑 붙으면 안 될 듯 보이버드? 나 여깄다 여기. 이 새끼 여깄다. 여기 있는 것 같아. 이거 갈려면 왼쪽 크게 감아. 어려운데 가자. 쟤 개피야 그냥. DBS 조심해 왼쪽 크게 감을까 그래도. 어 난 이쪽으로 갈게. 발소리 오른쪽으로 왔다. 내 발소리 오른쪽으로 왔다. 나이스 뭐야 잡은겨? 같이 나가자. 저거 차고집에 있는 거 차 타지 말자. 오케이 좋아. 불안하고. 아니 그런 게 맞았다고요? 어? 밑에 싸운다. 도사에서 보자 이거. 내먹자. 비행기냐? 안 돼 아래 있는데? 하나 보인다. 하나 더 내려갈게. 내가 두 명인 것 같거든. 쟤랑. 어. 필 쟤. 비절이고. 나이스. 기절이고. 누나 아래에서 소리 나네? 여깄다. 여깄다. 핀. 나 이제 안 쏠 거야. 걔 반피 아래야. 천천히야. 내가 왼쪽 벌려주기. 핀 닦고 있다. 왼쪽 벌리면 우리가. 어그로만 끌고 있으면 돼. 나이스. 누나 3킬. 나준 3킬. 2킬 남았다. 아주 좋았어. 굿. 나이스. 좋아. 애들 더 어딨어. 키도 적당해가지고. 좋다. 바퀴 있다. 어 위에 사람이 됐다. 나 안 죽어. 나 핀 안 와가지고. 아직 한 대도 안 맞았어. 두 명이야. 핀. 어. 와. 맞아봐. 맞아 빠졌어. 두 명이야? 일단 나 바이 하나 받고. 하나 끼죠. 나이스 어디야? 몰라. 앞에가 기다리고. 주황 바위 조심해봐. 하나였나? 나 둘 본 것 같은데.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. 일단 나. 기절 시킨 곳에. 아 기절 시킨 곳에 있어. 그럼 나 더 들어 돌아줄게. 맞네. 아 나 너무 위험해서 그냥 뺀다? 어. 잠깐만 나 그냥. 핀이긴 한데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.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. 너가 버튼을 때까지. 나 내 쪽 내려와서 바로 하자. 이 새끼 핀은 못 닦은 거거든 지금? 뺀다. 여기까지 뺐어 여기까지. 갔어? 2 레이 2로 했어 2 레이 2. 힐 다 깠다 이거. 으아악. 샥 벌이다. 나 삥 다섯 개 있거든? 샥 벌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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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애들이 잘해진 건가? 아니 거의.. 아니 계속 거의 다 하는데 실패하네? 누나 4킬? 응! 너 6킬? 5킬 남았까? 5킬? 뭐 치킨? 우와 내 뒤에서 와! 내 뒤에 라이딩하면 쫓아온 두 개 박아 나 괜찮길 하거든? 어우 그래 먼저 여기서 쏘여서 내가 해줄게 자? 자? 어? 가자 쟤 뒤집었다 가자? 됐어 됐어 안 죽었습니다 어 쟤 죽었다 기절이야 저스키 뒤졌다 왼쪽 위로 눌리면 나온다고 아 내가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붙여? 어 어 갈게 야 이거 쏘쿤 자리에 못 떴으냐 아.. 2번에 2번 걸치는데 결국엔 어차피 저기으로 넘어가는 치킨이긴 한데 저기 지금 가면 뒤집 거 같아 양강 맞고 눌려서 거기 한 탄잔 뚫고 그 다음 또 뚫고 또 치킨 먹어야 될 거 같은데? 먹을려면? 오케이 뒤로 갈 거야 저 앞에 담벼락으로만 하면 뒷강 나오거든? 따라갈게 나와요 따라옵니다 우리 아래 돌집에서 쏠 거야 일로 응 가보자 집에 있다 이거 나 집에도 있어 이 새끼 마중 나와 천천히 이제 응 이 새끼 있는 건 어디 집 있어 왼쪽 2층 집이었어 나이스 나 왼쪽으로 트레이드볼 오른쪽으로 하면 각 다 나오거든 연마하니 때 오른쪽으로 한다 아 이벤트 보러 또 온다 나 가자 일단 여기 1 뛰어놔 아 1 뛰어놔 아 3 아 아 4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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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팀 꼬였어 뒤디디디디디디 3단 뺏어놔 아 3팀 뺏어놔 어 쪼 Rec Ebene 와 루키신 한 마리가 0 비 땀끝 아 진짜.. 작은데? 왼쪽 왼쪽 더 있네? 왼쪽도 이거 왼쪽 오른쪽 양각이다 나이스! 누나 차가.. 치면 되거든요? 아 결국에 근데 공장을 먹어야 치킨인데 이게 아 진짜.. 연료 없다? 앞에 저 차로 바꿀 수 없네 아 저 밖에 없네 아 이거 이거 타야되냐 그러나? 어 땡큐 나.. 아.. 제발 자동차를 가져오 아 왜 또 있어 미친놈아 쏘지마라 있으면 죽어야 돼 여기까지 대기 대기 문 닫고 나 뒤봐 우쩍 아 사이가 아 아 아 아 오랜가구 보고 싶은데 여기 올까봐 너무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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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명 있고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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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랑 오른쪽 1대1 오른쪽 왼쪽 하나씩 와 서클봐 서클이 미쳤어 내가 왼쪽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쇼붓쳐야되는거 아냐 맞아 문이 막혀있어 문이 막혀있어 막혀 차 터진나 왼쪽 라스트 다퍼나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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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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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집 간건 그집이 내 팀이었는데 나도 그쪽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럴 줄 알았으면 창고로 그냥 박았지 그치? 한 띵만 싸우게 승마 야무졌다 승마 야무졌어 고생했어 연 고생했어 한다 겨우가 방송 잘해 빠빠 아 썸네이 깨박이 어부인 걸로 가자 깨박이 어부반 걸로 버스 태우는 곳 있으니깐 이거는 이번에는 없는 걸로 머리에 손 얹는 걸로 내 얼굴 더 작게 나오게 해가지고 하하하 하하하 이럴